여러분 직장에서 좋아하는 일로 1인기업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도와서 실질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린 1인기업 아카데미의 장영광입니다. 오늘은 대기업, 대량 실업 사태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 같은데 이때 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저의 관점에서 또는 저의 주변의 분들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대기업, 대량 실업 사태는 사실 기정사실화가 돼 있고 실제로 유통 분야 또는 기존의 반도체나 전기자동차 또는 4차 산업, 신재생에너지 외에 프린트 사업, 커피 사업 이런 분야는 이미 대기업이든 외국계 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전부 다 실업 사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실업 사태가 우리 기업은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실제로 월급이 깎이거나 또는 휴가 일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궁금하신 것은 미리 좀 광고를 하자면 단톡방 1인기 아카데미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유료 단톡방 운영하고 있고 공유사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실업 사태가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기적으로 받는 돈이 끊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월 500에서 600 정도 받으셨던 분들이 갑자기 월 300을 받는다 또는 월 200을 받는다 라고 하면 이거는 못 삽니다. 그러니까 생활 수준을 줄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못 삽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밤이든 아니면 또는 휴일이든 퇴근 후든 휴식시간이든 일을 합니다. 그럼 그 일하던 게 효율이 없겠죠. 당연히 기존에 하던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럼 다시 500만 원, 600만 원을 만드는 그 과정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투잡을 해서 정말 갑자기 돈이 끊겼다가 대리기사 또는 배달의 민족 또는 다양한 알바나 부수입을 통해서 기존에 동일한 월급을 받는다는 것은 단기간 내에는 정말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정기적으로 받는 월급이 끊긴다는 것을 한 번 남겨보신 분들은 30대에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거나 수익을 줄일 수 있는 구조가 있으니까 가족이 생기고 지출이 가장 늘어난 40대 만약에 정기적인 수입이 끊긴다 이러면 정말 큰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이거는 진짜 한 번도 경험을 아마 안 해보셨을 겁니다. 지금 40대 중후반이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익을 겪고 있는데 제 주변에서도 예를 들면 내가 하던 업이 없어진다든지 또는 이번만 끝나면 다시 복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예 못한다든지 연극, CJ 쪽도 그렇고요. 예술 쪽, 영화관도 그렇고요. 웨딩 쪽도 그렇고요. 신혼여행, 여행도 당연히 그렇고요. 또 여기에 미치는 호텔, 숙박업도 그렇고 아예 이쪽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저도 예전에 태극기 여권 케이스라는 여행용품을 팔았는데 매출이 한 달에 300, 400 정도 나왔습니다. 그 여권 케이스 하나로만. 지금은 0입니다. 6개월째 0입니다. 6개월째. 근데 제가 다행히 그때 여권 케이스 외에 다른 제품을 계속해서 소싱을 해놨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여권 케이스만 저한테 제공해 주셨던 분하고 가끔 연락하는데 아직도 이 사업이 좋아질 거다, 여행업이 좋아질 거다라는 믿음 때문에 다른 일을 아무것도 못하세요. 이제 근데 뭐 실업급여도 끝났죠. 그 다음에 재난지원금도 끝났죠. 그 다음에 창업지원금도 끝났죠. 이런 게 끝나다 보면 이제 돈이 들어올 데가 없고 나갈 때만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 일어나고 완전히 다른 분야로 빨리 넘어가셔야 되는데 이거를 준비 못하신 분들은 분명히 최악의 상황을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주변에서 느낀 거는 그렇다고 모두가 어렵진 않습니다. 제가 나가는 모임이나 만나는 어떤 세미나 제가 부동산 쪽 관련 세미나도 주기적으로 모임을 나가거나 또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느끼는 거는 정말 돈 많은 사람이 이 시기에도 많구나 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던 아니면 또는 사업을 하시던지 이 코로나가 있는 또는 이 실업이 있는 그런 시기인 거를 이 부동산이나 주식 세미나를 가면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이분들이 무모하게 투자하신 분들은 절대 아니고요. 본인들이 공부하고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인데 사업이 너무 잘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지금 이 시기에도. 그래서 이런 분들을 또 전혀 다른 분들 만나면서 느낀 거는 아직 대기업에서 사표 내시려는 분들은 저는 이런 사람들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주변에 몰래 사표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제 지인도 그랬고요. 지금 제가 만나 뵙는 많은 1인기 아카데미 분들도 그렇고요. 또 직당백 하시는 대표님들도 직당백에 거의 많은 분들이 사표 내시기 한 1년 전부터 많이 들으시죠. 사표 준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그분들은 절대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통점인데 그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제안을 받아요. 갑자기. 정말 이런 건 갑자기 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도 어떤 그 한 조직의 조그만 조직이지만 대표자리에 있다 보니까 회사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정말 힘들어지기 전까지 얘기 안 하다가 어려워질 때쯤 또는 어떤 정말 악영향이 있을 때쯤 그때 얘기합니다. 야, 니 내가 너 너무 그래도 너무 고생했으니까 월급을 내가 50% 깎고 우리 견디자 한 6개월 동안 이런 제안을 하거나 또 반대로 내 월급하고 지금 퇴직금 다 줄 테니까 이제 나가라. 이 제안을 언제 하냐면 생각할 시간을 잘 안 줘요. 직원분들한테. 왜냐하면 대표나 사장들은 끝까지 자기 사업이 다시 일어날 거라는 걸 믿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딴 생각을 하거나 직원분들이 어떤 이 회사가 어렵다는 걸 느끼는 순간 일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다가 파산이나 회생으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월급 50%를 삭감 받을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500만 원 받다가 250만 원 받을래. 아니면 그냥 지금 퇴직금 줄 테니까 나갈래. 이거를 본인이 딱 내일 아침에 회사 갔는데 과장이 부르더니 또 차장이 부르더니 야, 니 선택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본인이 과연 뭘 선택할 수 있을지. 저라면 예전에 회사원이랬으면 당연히 이걸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명예가 들어가거든요. 명예. 그... 저기... 대기업이라는 명예. 또는 주변에서 나를 바라본다는 명예가 들어가는데 지금 만약에 저라면 또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런 선택을 한다면 저는 무조건 이걸 선택하러 갑니다. 권고사직을 빨리 당해라. 그리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받고 실업급여까지 받고 나와라. 그래야 너가 그 다음 창업이나 어떤 걸 준비할 수 있다고 지금은 자신 있게 이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러면은 제가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이렇게 남으시는 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또는 이 제 유튜브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분들을 통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가라고 할 겁니다. 분명히 조만간 코로나 안 끝납니다. 제가 코로나 모자를 팔고 있는데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뭐... 오히려 매출이 늘어요. 저희는. 왜냐하면 코로나 관련 상품을 하고 있는데 올해 3, 4월에 바짝 매출이 늘었고요. 또 5, 6월에 확 떨어졌고 이제 7, 8월에 또 늘고 있습니다. 매출이. 그리고 저는 이제 국제신문이나 CNN 이런 것도 자주 보는데 코로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올해 끝난다고 보도하는 뉴스는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끝나면 너무 좋겠지만은 안 끝나는 건 안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안 끝나고 또는 끝나더라도 지금 죽어있는 관광, 호텔, 숙박, 여행 등은 살아나는데 1년 이상 걸립니다. 1년 이상 걸린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다시 자리를 잡고 고객들이 다시 편안하게 돈을 쓰고 하는데 1년 걸립니다. 어떤 사업이든.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사업에 지금 6개월 이상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계속해서 있는다. 또는 있었을 때 더 이상 월급이 안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사장이 그러겠죠. 나가라 이제. 자신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자신있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좀 보니까 3가지가 있는데 부동산 주식, 재테크는 좀 가리지 않고 계속 하세요. 이번에 저희 세미나, 부동산 세미나도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약간 직장인인데 약간 거만한 느낌과 좀 뭔가 안다는 느낌. 이런 분들은 이야기 나눠보면은 부동산 주식 오래전부터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내공이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회사를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회사를 단순히 내가 월급 받는 용도가 아니고 대출 또는 내가 일 안 해도 돈이 나오는 어떤 굉장히 좋은 고마운 존재로 얘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해도 이야기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저는 좀 깨달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분들은 회사 다니시면서 개인 사업자를 분명히 내고 사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 지원금 또는 어떤 정책 자금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캐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 어떻게 나보다 더 많이 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정책 자금에 정부 지원금을 굉장히 잘 꿰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 다니시면서 다 받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하신 분들 많이 받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이 회사 생활을 굉장히 편안하게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시는 분들 있어요. 뭐 진급에 크게 상관이 없이 쉽게 쉽게 일 마무리하고 또는 쉽게 쉽게 일을 넘기고 이런 분들 가끔 있거든요. 저도 회사 다닐 때 생각해보면 저분은 회사 생활을 저렇게 쉽게 하나? 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좋은 의미로도 쉽게 하는 거고 이제 절대 이 회사에 목 매달지 않는다는 느낌이 많이 들죠. 그래서 저분은 왜 저렇게 할까? 더 이제 열심히 안 할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제가 몰랐던 건데 이런 분들이 이미 뒷배경이나 와이프가 약살을 한다거나 장인어른이 병원장이거나 아니면 우리 아빠가 땅이 있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이렇게 하는데 개인적으로 사표 내신 분들도 이렇게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일 잘하는 사람이 사표도 살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오늘은 좀 본인이 분명히 곧 짤릴 거다. 어떤 업종을 막론하고 정말 많이 짤릴 겁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에 있더라도 그 직장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번에 주택처럼 정말 파리 목숨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걸 분명히 느끼셨을 텐데 이거 준비 안 하시면 정말 늦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까 준비를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